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세계는 지금 이라고 하는 그 kbs 방송 236회 어 2021년 10월 30일 날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그 브라질 최악의 경제난 이라고 하는 영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어 되게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뒤져 가지고 이제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동물 사체를 운송하는 기사가 이제 트럭을 이렇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골라 가지고 가져가는데요 여기는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만큼 경제가 되게 안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청가시장 그러니까 괄지장이죠 괄지장 그 뒤편에 있는 쓰레기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온답니다 몰려와 가지고 바구니 하나 들고 와 가지고 뒤지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제 가져가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 와서 이제 챙겼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일반 주민들도 와서 이제 그걸 이제 뒤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예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이는 거죠 어쩌다가 브라질하고 나라가 저지경까지 됐을까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조금 충격이기도 하죠 예 일자리를 잃어서 혹은 뭐 경제적으로 이제 되게 어려워져서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 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먹을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걸 찾아 가지고 이제 쉽게 그 씻어서 이제 아이들 먹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네요 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 상파울로 노숙이 연대 추산한 걸로는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와 비교했을 때 노숙자가 3배 이상이 늘었대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 중에서는 그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다니는 노숙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예 그냥 이렇게 뭐 뭐 좀 되게 좀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예 뭐 집이 없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고파 하는 게 이제 더 좀 마음이 안 좋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뭐 저 또한 이제 아이를 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당장 제가 굶더라도 아이는 안 굶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의 부모들의 마음인데 예 이게 좀 씁쓸하고 되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죠 뭐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저렇게 못살았나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이외에 실업률이 뭐 13.7% 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되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예 뭐 뭐 뭐 수요 급증하고 뭐 정렬화 때문에 뭐 물가가 뭐 되게 많이 상승 했다고 하고 지난 12월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이 10.25% 라고 합니다 예 가스비가 35% 오르고 전기료가 30% 닭고기가 29% 소고기가 25% 쌀이 11% 올랐다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시장 조사 했을 때 저 정도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은 뭐 거의 뭐 70% 80% 뭐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한 끼도 못먹는 극민층이 뭐 13,000여 가구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예 뭐 어쩌다가 브라질하고 나라가 저렇게 됐나 좀 와기도 충격적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뭐 브라질하고 나라가 뭐 자원이 되게 많아 가지고 뭐 뭐 유럽을 되게 무시할 정도로 우습게 볼 정도로 되게 잘 살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브라질이 저렇게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고 심각하면 결국 사람들이 이제 걸려 뛰쳐나올 것이고 걸려 뛰쳐나오면은 그 정부의 정권들이나 아니면 뭐 뭡니까 윗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 시위하고 대모하고 하면서 뭐 사회 불안 요소들도 될 것이고 되게 좀 충격적이죠 뭐 시발유 가격이 1600원 이고 뭐 고위값이 뭐 만매천원 이고 뭐 가만히 뭐 입 다물고 굶주리면서 집에만 있지 않을 거다 브라질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데모하고 막 이런댑니다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 뉴스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 윗동네인 북한 조차도 계속 이제 끝까지 받드는 충성심을 연일 강조한 됩니다 뭐 어떤 풍집 어떤 천지 풍 어떤 천지 풍파가 와도 김정은 따라가야 된다 진심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받들어야 된다 뭐 내부결속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대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 지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더욱더 저렇게 독려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라는 거죠 뭐 북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하고 이제 교육이 중단되면서 생필불 수금이 제대로 안 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최악의 경제난을 이제 신장난을 이제 경험하면서 민심이 흉용한 거죠 결국에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어디든 간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당장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은 눈이 뒤집히고 어 정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뭐 북한은 북한 대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뭐 미사일을 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게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 뭐 미국도 뭐 중국도 다 각자의 상황이 지금 되게 안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보다는 북한이 뭘 해도 특히나 미사일 쏘고 이래저래 해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예전하고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당장에 뭐 미사일 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게 최우선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뭐 최악의 경제난이다 뭐 브라질의 쓰레기를 뒤져서 이렇게 끼니를 이렇게 떼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뭐 북한의 김정은이 뭐 최악의 경제난이었다 라고 이렇게 자인하면서 뭐 자기네 나라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제 뭡니까 뭐 자신의 실책을 이렇게 반성했던 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내부결적을 위해서 충성심을 좀 더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나 뭐 모든게 다 경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뭐 군인들조차 못살겠다고 병행 이탈하는 조짐이 보였다고 한 것 또한 결국에 경제적인 거구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강의 범죄가 급증하고 뭐 여러가지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게 아닌가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제적인 난이 뭐 북한의 얘기고 브라질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좀 더 이제 우려스럽고 좀 더 답답한 거죠 한국도 저 모양이 안된다라는 장담을 누가 하겠냐고요 뭐 지금 현재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애들이 적재자적 편성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빚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나머지 각종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방만하게 뭐 뭡니까 자기네 뭐 지역 예산을 이렇게 끼워 넣기 해 가지고 기득권들 그리고 부자들에게 퍼주기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지금 뭐 예멘은 예멘대로 예멘 내전 학대 때문에 뭐 기아하고 경제난 때문에 되게 상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뭐 경제난이라고 검색만 해서 이렇게 쳐봐도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얘기가 뭐 어디까지나 뭐 다른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두려운 거죠 뭐 식량 부족으로 경제난 때문에 물가 급등으로 여러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어렵다라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은 어떤가라고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쓰레기를 뒤져서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그 브라질의 이야기 충성심을 강조하는 뭐 북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항상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